미얀마 여행 일상회화 기본 문장 1. 안녕하세요. 밍글라바 2. 만나서 반갑습니다. 띄야라 왕따 바레 3. 제 이름은 남자는 쩌너, 여자는 쩌마 저는 여자니까 쩌마 남매가 피바레 4.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띄야라매가 바레 5. 저는 한국 사람입니다 띄야라매가 바레 6. 감사합니다. 제주대 말에 7. 좋다 가운데 좋지 않다 마까운 부 8. 좋아한다 짜잇대 좋아하지 않는다 마짜이프 9. 선생님, 사장님 써야 여선생님, 써야마 10. 괜찮으세요? 아슴피라 괜찮아요 아슴피레 호텔 호텔에서 1. 와이파이 비밀번호가 무엇인가요? 와이파이 파스워드가 바레 2. 방 청소를 해주세요 2. 방 청소를 해주세요 아칸고 당신이 로비바 3.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4. 에어컨이 작동하지 않아요 4. 제 방번호는 입니다 남자는 째노 여자는 째마 저는 여자니까 째마의 아칸남발과 핏바레 5. 맛있습니다 아야다시레 또는 쌀우 가운데 6. 제 옷들을 세탁해 해주세요 째마의 아우이드리고 아우이셔빼바 7. 화장실이 어디에 있습니까? 에인답마실래 8. 경치가 좋습니다 아름답습니다 슉큰 가운데 또는 슉큰 라 레 9. 덥습니다 춥습니다 뿔에 에이레 10. 물이 나오지 않습니다 제 말라부 일상생활에서 1. 사진 찍어도 될까요? 다 뽕야이로 야라 2. 함께 사진 찍어요 3. 사진 찍어주세요 다 뽕야이빼 4. 같이 하자 5. 찬양합시다 5. 찬양합시다 6. 당신의 나이는 땡양합시다 7. 행복하다 뼈쉬인데 또는 뼈래 8. 너를 위해 기도할게 땡양합시다 8. 찍어주세요 9. 잘 지내요 꾹꾹꾹 10. 아름답다 플라데 가게에서 1. 얼마예요? 발라울래 2. 어떤 게 좋을까요? 바가 가운데 3. 뭐뭐 있어요? 예, 코카콜라 있어요 실라, 코카콜라 실라 4. 뭐뭐 주세요? 예, 물 주세요 베이바, 예 베이바 5. 숟가락 손 6. 젓가락 두 7. 생각해 볼게요 다음에 다시 올게요 나 어떡하우 탈라메 9. 맵다 샀 때 짜다 뭔데 달다 초래 쓰다 카레 10. 다른 색이 있나요? 다 차 양시라 가정반문 가정반문 1. 가족 밑다수 2. 사진 2. 사진 답봉 3. 간식 먹 4. 아버지 앞이 어머니 어머니 5. 남편 여자 아내 메인마 아들 따 4. 딸 딸 딴미 6. 형 아꼬 누나 아마 7. 남동생 니 리 여동생 니 마리 8. 집 에잉 9. 가족 가족이 몇 명이에요? 미다수가 베네야올래 10. 아버지의 직업은 뭐예요? 에피에 엘로가 바래 숫자 일 일 즉 이 이 네 삼 똥 사 리 오 나 육 차 칠 콩 팔 시 시 구 고 십 쟤 쟤 쟤 화폐 일 오베잣 나야잣 이 천잣 택 택 택 택 삼 오천 택 택 택 택 만 택 택 택 택 오 십만 택 택 택 택 sperm 택 택 택 멍 축복하는 말 1. 당신을 축복합니다. 2.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3. 사랑합니다. 4. 당신을 축복합니다. 5. 건강하세요. 몸조리 잘하세요. 출판사 G&D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